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BMW G30 530i 차량이에요 차량의 주행거리는 14만 3,882km 지난번에 한번 에어컨 이바프레이터 누설 때문에 크로치패드를 탈거해서 작업한 차량이 있었는데 이 차량도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방문을 하셨어요 보통의 경우는 가스가 누설이 되면 좌우측이 다 에어컨이 안 나오는 증상이 일반적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졸속 조금 찬바람이 나오지만 운전속 조금 뜨거운 바람이 나오신다고 방문을 하셨고 저희가 진단한 결과 공조기 액츄에이터 플랩이라고 해서 뜨거운 바람 찬바람을 움직여주는 플랩을 작동시키는 모터의 이상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한 2, 3일 정도 걸려서 물건이 도착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공조기의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는 일종의 스텝 모터 같은 구조예요 이게 총 15개가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서 이걸 작업해야 되는데 지난번 작업처럼 마찬가지로 크로시패드를 들어내야 이 모터를 교환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들어냈을 때 작업이 양이 많으니까 15개 다 교환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게 소모품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고장난 모터만 교환을 하는 걸로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지금 G30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에 나왔듯이 에바프레이터의 누설도 굉장히 많지만 이 플랩 모터의 고장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지금 출고된 지 이렇게 오래된 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고장이 좀 많이 있네요 보니까 16년 생산 초창기 때 거는 5년 6년 된 차량들이 벌써 이 크로시패드를 내려서 그 에바프레이터랑 그 플랩 모터를 바꾸려고 이 크로시패드를 내리는 작업이 많아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보통 국산차들도 이 크로시패드를 내리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요 근래에 들어서 계속 이 크로시패드를 탈거하고 있네요 저희가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내구성이 너무 약하게 만든 것 같아 일단 작업 시작해 볼게요 구멍 Bottice 구멍 Bottice 구멍 Bottice í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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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편은 에어컨이 나와 정상적으로 나왔었는데 이쪽 편이 뜨거운 바람이 나왔거든요.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단 진단기를 찍어보고 플랫모터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지금 같은 작업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차는 말끔하게 수리가 됐어요. 이제 출고 준비해야 되고 작업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두 번 누르시면 안 돼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 좋아요밖에 없지 않아? 알림 설정. 알림 설정. 알림 설정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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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